최급기 26장 그리고 나머지 다섯 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어라.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어라. 첫째 천의 가장자리에 만들 고리의 수는 50개이며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 만들 고리의 수도 50개이다. 이 고리를 만들어서 각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들로 두 천을 연결시켜라. 그렇게 하면 전체 회막이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회막을 덮을 다른 장막을 또 만들어라. 이 장막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만들어라. 각 천은 크기를 갖게 하여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하여라. 다섯 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여섯 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어라. 여섯째 폭은 반으로 접어서 회막 앞을 덮어라.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트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로 두 천을 연결시켜라. 그렇게 하면 전체 덮개가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나머지 천 반폭은 회막 뒤에 늘어뜨려라. 이쪽에서 1규빗, 저쪽에서 1규빗이 남는 것을 회막의 양옆에 늘어뜨려 회막을 덮어라. 회막을 덮을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량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어라. 널빤지 한 장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각 널빤지마다 말뚝 두 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하고 회막의 모든 널빤지마다 그렇게 하여라. 회막의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어라. 각 널빤지마다 그 아래의 말뚝을 박아 연결시킬 은받침 두 개를 만들어라. 회막의 북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더 만들어라. 그리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마다 은받침을 두 개씩 받쳐라. 너는 회막의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빤지 6개를 만들어라. 뒤쪽에 두 모서리에는 널빤지 두 개를 만들어 세워라. 각 모서리에 세울 두 널빤지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두 널빤지는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쇠고리로 연결하여라. 그렇게 하면 회막의 뒤쪽에는 널빤지가 모두 8개가 되며, 널빤지마다 은받침을 두 개씩 해서 은받침이 모두 16개가 되리라. 회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회막의 한 면에 빗장 5개를 만들어라. 다른 면에도 빗장 5개를 만들어라. 서쪽, 곧 뒤쪽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 5개도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연결할 빗장은 끝에서 저 끝까지 이어라. 너는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널빤지의 옆면에는 빗장을 끼울 금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빗장들도 금으로 입혀라.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회막을 세워라.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짜거라.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아라.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늘어뜨려라.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구리 네 개를 만들고, 이를 은받침 네 개 위에 세워라. 그 휘장을 천장에 있는 갈구리에 매달아 늘어뜨려라. 그리고 돌판 두 개가 들어있는 언약계를 휘장 안에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 위에 속재판을 덮어라. 휘장 바깥에 회막 북쪽으로 상을 놓아라. 그리고 회막의 남쪽, 곧 상의 맞은편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막을 짜거라. 그리고 수를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수를 놓아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기둥 다섯 개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금 갈구리도 다섯 개를 만들어서 거기 휘장을 걸어 늘어뜨려라. 그리고 기둥을 바칠 높받침 다섯 개를 만들어라. 추리국기 27장 불타는 나무를 담을 큰 녹그물을 만들어라. 석수의 네 모서리에는 녹고리 네 개를 만들어 붙여라. 그물을 재단 턱 아래, 땅과 재단 꼭대기의 중간쯤에 두어라. 조각목으로 재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롯으로 입혀라. 재단 양쪽에 고리에 채를 끼워 재단을 옮기는 데 사용하여라. 넓반지로 재단을 만들되 속은 비기하여라. 내가 이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너는 회막의 때를 만들어라. 남쪽에는 고운 모시로 만든 길이가 백규비신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쪽에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백규비신 휘장을 둘러라. 그쪽도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저쪽에는 길이가 50규비신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고 기둥과 밑받침은 10개씩 만들어라. 동쪽 울타리의 길이도 50규비스로 하여라. 한쪽 입구에는 길이가 15규비신 휘장을 치고 거기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만들어라. 다른 쪽에도 길이가 15규비신 휘장을 쳐라. 거기에도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만들어라.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길이가 20규비신 막을 만들어라. 그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수놓아짜라. 입구는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로 만들어라. 뜰 둘레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와 은갈고리와 노트 밑받침을 만들어라. 뜰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 되게 하여라. 뜰 둘레의 울타리 휘장은 높이가 5규빗이 되게 하고 그 휘장은 고운 모시로 만들어라. 기둥의 밑받침은 노스로 하여라.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는 노스로 만들고 회막과 뜰의 울타리의 모든 말뚝도 노스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놓도록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켜놓고 지켜라. 등불을 켜놓을 곳은 회막 안에 언약계 앞에 처져있는 휘장밖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켜라. 출애굽기 28장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은 이러하니 가슴덮개와 대제사장의 예복인 애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만들어준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그 옷들을 만들어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애봇을 종교하게 만들어라. 애봇의 위쪽 모서리에는 멜빵을 달아서 어깨에 멜 수 있게 하여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공을 들여서 애봇에 매는 띠를 같은 솜씨로 만들어라. 그 띠는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애봇에 붙여서 짜라. 줄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한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도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이름은 마지부터 막내까지 나의 순서대로 새겨라. 마치 보석 다 듣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금틀에 박아 넣어라.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애봇에 멜빵에 매달아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아론은 그 이름들을 자기 어깨에 달고 다녀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두 보석을 담을 금틀 두 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꼰 사슬 두 개를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틀에 매달아라. 너는 가슴 덮개를 만들어서 재판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여라. 애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짜서 가슴 덮개를 만들어라. 가슴 덮개는 정 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이 되게 하여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 정도 되게 하여라. 가슴 덮개에 네 줄로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을 박고,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표곡을 박아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넣어라. 가슴 덮개에는 보석이 모두 열두 개가 되게 하여라. 보석마다 열두지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씩 새겨라. 가슴 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만들어라. 이 사슬들은 녹근처럼 꼬아 만들어라. 금고리 두 개를 만들고, 그 금고리를 가슴 덮개의 위쪽 두 모서리에 달아라. 금 사슬 두 개를 가슴 덮개의 양쪽 끝에 달려있는 금고리 두 개에 하나씩 매고,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있는 금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면 금사슬은 애봇 앞쪽의 멜빵에 매달릴 것이다. 또 금고리를 두 개 더 만들어라. 그것을 가슴 덮개의 아래쪽 두 모서리, 곧 애봇과 맞닿는 안쪽 덮개에 매달아라. 그리고 금고리를 또 두 개 만들어라. 그것을 애봇 앞에 멜빵 끝, 곧 애봇에 공들여 짠 띠 위쪽 매는 곳에 매달아라. 가슴 덮개의 고리들을 애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애봇에 공들여 짠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애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가여라. 아론은 성수에 들어갈 때 이스랄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거라. 그 이름을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가슴 덮개 위에 새겨라. 그것은 요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우림과 둠림을 가슴 덮개 안에 넣어라. 그 물건들은 아론이 요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물건들은 이스랄의 백성을 위해 재판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론은 언제나 요호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애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만들되 파란 실로만 만들어라.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가여라.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석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매달아라. 그래서 겉옷 아래자락의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가여라. 아론은 제사장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해야 아론이 요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라.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폐 위에 요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라.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의 앞에 파란 끈으로 메어라. 아론은 그것을 자기 이마에 달아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바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아론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여라. 아론이 언제나 그것을 머리에 달고 있으면 내가 백성의 제물을 받아 줄 것이다. 고운 모시로 줄무늬 속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고운 모시로 머리에 쓸 관도 만들고 술을 놓아 허리띠도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 주어라. 이웃들을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 그들에게 허리에서 넙적다리까지 덮는 모시바지를 만들어 입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이 바지를 입어야 한다. 만약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